조명에서 몇 가지 세팅을 더 알아보면 여기서 보시면 IS를 넣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의미 없는 게 이 조명 아까 종류를 보셨을 텐데 그 종류의 IS 조명 느낌 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 Intensity 빛의 강도고 Reflection 같은 경우는 Reflection은 이제 반사를 말하는데 현재 이 재질에 지금 Reflection이 없어서 Reflection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Reflection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Lighting에서 Reflection 수치를 높여주면 빛이 반사되는 게 정도가 좀 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강조되죠 그리고 이런 옵션이에요 Reflection Reflection 조명을 Reflection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죠 적절하게 다루시면 될 것 같고 컬러는 당연히 이제 따뜻한 조명인지 아니면 차가운 조명인지 느낌인데 색온도죠 색온도 이렇게 쭉 올려주면 파란 빛이 나고 쨍한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따뜻하고 노래지죠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Reduce는 봤고요 섀도우 봤고 이렇게 해서 조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 색온도에서 컬러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Materi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terial은 사실 조명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방향이 어떠냐 반사를 어떻게 내가 카메라에서 바라봤느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팅 이 재질 이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Material 부분은 조금 두 가지 정도로 나눌 건데 그냥 일단 기본적인 Material 적용해서 색깔 바꾸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새로운 Material 적용하는 거 하고 좀 고퀄리티에 뭐 재질을 그 적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 보면 escq 막 눌렀을 때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을 때 화면에 스포이드가 보일 거예요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제 조명하면서 잠깐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벽면을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제가 벽을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이 해당 벽면의 재질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뭐 이런 재질들을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내가 이 재질을 그냥 이걸 이용하고 싶다 스포이드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그 해당 재질에 대해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재질 여기 스포이드 찍어 보면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기시면 되는데 옮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스케일이 되게 작다 그러면 여기 보면 스케일 버튼이 있습니다 스케일을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스케일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스케일로 움직여 주시고 이 클릭 조절이 잘 안 되시면 네 여기 클릭해 숫자를 클릭해서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옵션에 가보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에서 제가 네 이렇게 사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45도 네 입력할 수도 있고 90도 세워서 네 재질을 볼 수 있고 어 xy move는 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재질이 얼만큼 이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네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물결이 흐르듯이 네 이동을 하는 거 네 별로 이렇게 크게 쓸 일은 없을 텐데 물 같은 게 뭐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그런 거 할 때 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재질 적용하는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네 컬러에 가보면 컬러에 가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아 너무 붉은색 같은데 그러면 조금 미세하게 색깔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고요 미세하게 라는 표현은 네 조금 이제 재질의 컬러를 내가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채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컬러에서 컬러에서 네 컬러에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컬러에서 이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땡땡땡이나 땡땡땡이 아니고 모어 있죠 모어를 클릭하면 텍스처에 재질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다른 재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루미노시티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좀 밝아져요 네 네 조금 여러분한테 네 광택 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플렉션 수치는 반사 수치겠죠 그래서 반사를 끝까지 올리시면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반사를 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재질에서 보면 얘는 범프가 적용돼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 바닥에 있는 재질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을 올렸을 때 이렇게 막 반짝거리는 거울처럼 반사가 되고요 살짝 낮춰보면 약간 뽀얀 이런 반사 좀 자연스러운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리플렉션 수치의 91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범프라던가 뭐 리플렉션 다른 걸 적용을 했을 때 노멀이나 이런 부분 적용했을 때 좀 값이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재질을 볼게요 네 날씨에 반응하는지 안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날씨 날씨를 켜놓고 꺼놓고 켜놓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리플렉션 세팅 여기가 보면 쭉 끝에 가면 세팅 세팅에는 메탈릭 그 다음에 범프 그로우 이제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게 바닥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루 우드인지 아니면 콘크리트인지 에 따라서 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메탈릭을 올려주면 메탈 속성 금속성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 네 금속성 금속성 금속성에 대한 부분이고 범프는 네 여기 잘 보시면 범프 범프를 없애면 이렇게 매끈해지죠 범프를 올리면 네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역시 more에 들어가 보면 텍스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처 부분은 네 별도로 진행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요 투사이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투사이드드는 투사이드는 얘를 말해요 자 얘를 보시면 좀 이상하죠 여기 자 이렇게 보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 오브젝트에 스케치업에서 보시면 파란면이랑 흰색 면이 있어요 스케치업에서도 파란면이랑 흰색 면이 있는데 그 모든 3d에서는 앞면과 뒷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앞면과 뒷면에서 앞면은 보이는데 뒷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옵션에서 투사이드를 체크를 해 주시면 네 다 보이죠 사실은 이런 입체는 사실 원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없는데 이렇게 얇은 걸 또 입체를 만드는 것도 데이터가 또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이거 투사이드를 체크해서 뒷면까지 보이도록 하는 거죠 자 얘도 보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가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밑면이 보이는데 우드 플로어 재질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는 얘를 클릭해서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투사이드를 체크하면 네 이렇게 밑에가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재질 적용하고 스케치업에서 가져온 재질을 클릭해서 뭐 리플렉션 주고 변형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위에도 간단하게 컬러를 흰색으로 좀 바꿀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제 재질이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네 트윈모션에 와서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는 물론 이제 그냥 이런 재질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제 듀플리케이트 하셔도 돼요 그러면 새로운 재질이 만들어져요 듀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뭐 새로운 재질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땡땡땡 머트리얼 싱글 머트리얼 이렇게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머트리얼들 사용했던 머트리얼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에서 네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새로운 재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재질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입히면 이 해당 재질이 들어가고요 이 해당 재질에서 역시 컬러 그 다음에 리플렉션 뭐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재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유리 같은 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 좀 달라요 지금 얘는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네 그리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그리드라는 걸 적용했는데 네 그리드도 클릭을 해보면 옵션이 같죠 근데 글래스 같은 경우 유리를 적용해주면 유리는 좀 다른 옵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재질을 적용하실 때 네 재질을 적용하실 때 그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네 마우스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셔서 네 새로운 유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 옵션을 좀 변형하고 컬러를 변형한다던가 이렇게 뭐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래서 재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 뭐 재질이 좀 더 구체적인 부분 네 아까 다뤄보지 못했던 그런 범프 재질 뭐 네 범프 재질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범프나 뭐 리플렉션 이런데 실제로 맵을 집어넣는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